가족 단톡방에 들어간 여성, 그런데 며느리가 말도 없이 단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여성은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딸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까지 함께 여행을 간 사진이었는데요. 엄마만 빼고 여행을 간 자녀들,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세상에 엄마만 빼고 자기들끼리 여행을 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연자분이 어떤 분이냐면 70대이신데 40여 년 전에 남편하고 사별하시고 두 장녀를 혼자 키우셨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음식 팔고 건물 청소하고 그렇게 그렇게 어렵게 모아서 음식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정말 그 긴 시간을 보낸 덕분인지 얼마 전부터 유튜브 SNS 인기물이라고 방송에서 유명 맛집으로까지 소개가 돼서 최근 들어서는 좀 대박이 난 그런 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박, 대박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가게가 잘 되니까 며느리가 직접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선 거예요. 원래 직원 월급은 한 250만 원 정도였는데 이 여성은 며느리가 기특해서 5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무려 두 배인데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의 출근 첫날부터 일어났습니다. 주문 실수는 물론이고 계산 실수까지 했는데요. 사실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실수했는데 오히려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또 얼마 뒤부터는 지각도 자주 하고 조기 퇴근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따로 며느리를 불러서 출퇴근 시간은 가급적이면 지켜달라고 하고 다른 직원에게 화를 좀 내지 마라 이렇게 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거의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 등에 업고 작은 마님 행세를 했군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다른 직원한테 화 좀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며칠 후에 이 단톡방에서 가족 단톡방에서도 며느리가 나가고 직원들 단톡방에서도 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까지 놀라셔서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해서 왜 안 오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내가 이제 안 간대. 그래서 어머니께서 왜 내가 뭐 섭섭한 게 한 거 있어? 그랬더니 엄마 기억 안 나?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며칠 전에 영등포구에 밥을 같이 먹으러 갔는데 이 며느리가 한 아파트를 콕 집더니 어머니 저 아파트가 한 15억 정도 하는데요. 남편 이름으로 하나 사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뭐 지금 1,500만 원도 아니고 1억 5천도 아니고 15억짜리를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15억이 어디 있니? 너희가 돈 벌어서 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게 자식한테 못할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하고는 조금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이번에는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딸이 연락 와서 그 새언니가 나간 자리에 우리 아들 좀 아르바이트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긴 할 수는 있지만 월급은 한 250중고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 손주를? 네, 문제가 생겼어요. 손주, 손주. 이 사람이 손주가 조금 일을 잘못한 것 같아요.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안 하고 술을 파다 걸려서 영업정지당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린가요 또. 네,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이 엄마 이 여성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대뜸 여성에게 그러게 애한테 500만 원 주지 그랬냐. 엄마가 돈을 조금 주니까 자기도 일을 대충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무슨 돈을 조금 줬냐 이렇게 좀 서운함을 토로했는데요. 결국 두 사람이 이렇게 말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딸은 엄마가 자꾸 돈을 아끼니까 자식한테 버림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은 아파트 때문에 딸은 자기 아들 알바비 적게 주는 것 때문에 토라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결국 돈 한순간에 아들, 딸 모두 엄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자, 실제 제보자인 70대 여성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이러다가 새벽마다 깨서 이렇게 가슴 아프니까 이거 병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왜 엄마가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할까 애들한테도 직원으로 땅을 사놨어요. 애들 주려고 말은 안 했지만 다 주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서운한 거야. 자, 세상에. 결국 그래가지고 앞서 PT에서 보셨던 것처럼 엄마만 쏙 빼놓고 오빠, 여동생, 이 부부, 가족들이 해외여행 간 겁니다. 해외여행.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70평생 두 자녀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라고 하십니다. 박 변호사님.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하나도 해주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는. 조금 해줘도 되긴 한데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자들끼리 놀러 가는 게 있습니까? 걸리질 말.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딸이나 아들이나. 그러게 말입니다, 교수님. 네, 뭐 우리가 모르게 어머니께서 말투가 좀 상처를 주실 수도 있고 돈을 과도하게 아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거라도 어머니께서 30대 때 혼자 돼서 40년 동안 두 남매를 혼자 키우셔서 김밥 하시고 건물 청소하시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까지 보내시고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정말 해야 할 의무 이상을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께서 연락도 하지 말고 마음 졸이지 마시라. 그리고 여태까지 자식들 기르면서 못 하신 거 많잖아요. 그럼요. 여행도 가시고 맛집도 가시고 쇼핑도 하시고 또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사셨잖아요. 남자친구도 만드시고 그래서 본인의 인생을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다 보면 자식들 결국 연락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지금 속상하시겠지만 지금이 이제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양 변호사님 아니 어차피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또. 물려주지 않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가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괘씸해요. 괘씸해. 너무 힘들게 사셨고 그 모습을 자식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봤는데 어떻게 결혼 말이 나오죠?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반론이 있으시면 사건 반장해주세요.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회에 환원하십시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